타코마 부안 에드문즈부안 이번주 세일 5포도 박스 $14.99, 홍시간박스 $19.99, 헷후디사과 박스 $14.99, 신고배 $78.25, 단감 $1.29, 금주 빅세일로 차나일미 햅쌀 $15.99, 청정원 찰부추장 $3kg $11.49, 오뚜기 당면 $1kg $5.99, 멸치액젓 $1.49, 오뚜기 북경 짜장 짬뽕 멀티팩 $4.99, 썬 삼겹살 $4.29, 차돌박이 $6.99, 타코마니, 생굴 팩 $3.99, 손질된 오징어팩 $10.49, 오뚜기 참기름 $1,650, $14.99, 타코마니, 한국미 찹쌀 $15.99, 타코마니, 비비고 쌀 잡채 국물만두 $28.99, $6.99, 태태 한 뿌리 삼계탕 $900.99, $9.99, 야채 과일 세일은 주말 3일, 다른 세일 부목은 목요일까지. 한글자막 by 한효주